제 32회 일본 추리작가협회상 최우수 단편상 아토다 다카시의 손님 뒷눈에 벨이 울렸을 때 우키다 마키코는 바로크풍의 고전음악을 들으면서 테이블 위에 아침 신문을 펼치고 있었다. 앤고, 태풍의 접근, 경찰관의 비리, 여러 가지 제목들이 눈에 들어왔지만 가장 열심히 읽은 것은 오타구에서 일어난 유괴사건 기사였다. 시간은 10시 조금 전, 흰색과 보라색으로 잘 조화된 거실, 그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엷은 브라운색 원피스가 제법 아름답게 어울렸다.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옆방의 침대를 언뜻 들여다보니 아기 사체에는 엄지손가락을 빨며 새근새근 숨소리를 내며 잠들어 있다. 그 머리맡에서 엷은 핑크색 커튼이 바람을 머금고 흔들렸다. 마키코는 조심조심 가까이 가서 가만히 창문을 닫았다. 벽에 걸린 거울에 얼굴을 비춰보고 흐트러진 머리를 살그머니 두 손으로 누르고는 네에 대답을 하며 문을 반쯤 열었다. 아침의 손님은 중년 여자였다. 아휴, 사모님, 안녕하셨어요? 다정한 말투를 듣고 마키코는 곧 그 여자가 누군지 알았다. 아, 네. 바깥 어른은요? 여자는 집안을 훔쳐보듯 목을 빼고는 들여다보며 물었다. 회사에 나갔죠, 벌써. 그럼 아무도 안 계세요? 네. 마키코는 집안에 드나드는 외판원들에게 대하는 미소를 지으며 넌지시 상대의 모습을 관찰했다. 모든 일이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한 태도. 그것이 양가의 아가씨가 지녀야 할 몸가짐이었다. 문 앞에 서 있는 여자는 머리는 흐트러지고 허리가 잘록한 원피스, 다리는 O자로 구부러지고 평평한 구두가 안짱다리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아휴, 잠깐 근처에 왔던 김에... 여자는 변명이라도 하듯 말하며 문 안쪽에 발을 들여놓고 뒤로는 문을 닫았다. 이렇게 일찍 뭐 하러 왔을까? 보험 판매원이 된 걸까? 여자의 이름은 간자키 하스에라고 했다. 처음 알게 된 것은 사치에를 출산했을 때. 간자키 하스에는 병원에서 일하는 자벽부로 입원 환자의 시중도 들고 돈을 받고 속옷 등에 세탁을 해주기도 했다. 마키코는 산후의 경과가 좋지 않아서 한동안 이 여자의 신세를 졌었다. 그때의 인상만을 말한다면 쓸모있는 사람이었다. 사례를 넉넉히 준 탓인지 마키코에게 특별히 잘한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그때까지도 여러 번 임산부 시중을 들어본 일이 있어서 여러 가지 의학적인 조언도 해주었다. 그것이 어느 정도 근거가 있는 건지는 알 수 없지만 공립병원의 무뚝뚝한 간호사들에 비해서 이 자벽부는 어쨌든 가까이 있어서 부르면 금방 대답을 하고 잡담 상대가 되주는 것만으로도 심적으로 믿음직한 데가 있었다. 갓 나은 사치에도 한동안은 이 여자의 신세를 졌었다. 그 일에 관해선 마키코도 고맙게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뭐라고 할까? 어딘지 모르게 으스스하게 기분 나쁜 데가 있다. 기분 나쁘다는 건 좀 지나친 표현일지 모르지만 마키코가 보기에 왜 그런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친절이 지나치다거나 강요하는 점이 있다거나 겉으로는 남의 시중을 잘 들어주는 사람 좋은 아주머니지만 자칫하면 그것이 도를 지나쳐서 마키코의 성 안까지 신을 신은 채 들어오는 듯 싶은 그런 점이 있었다. 병원에서 퇴원한 뒤에도 간자키하스에는 몇 번인가 마키코의 집을 찾아왔다. 자벽부의 애프터 서비스라는 말은 들어본 일도 없는데 말이다. 아 그렇다. 그것은 퇴원하고 얼마 안 되어서였을 거다. 아 여기서 가정부를 좀 일하게 해주셨으면 하고 넌 짓이 말한 적이 있었으니까 아마도 그게 그녀의 뜻이리라. 마키코는 거절했었다. 마키코의 남편은 이름 있는 기업의 중견사원으로 두 집은 모두 경제적으로 충분히 여유가 있었다. 결혼하자마자 도심의 주택지에 이만큼 아담한 집을 짓는 것도 드문 일이다. 가정부를 한 사람쯤 둘만한 여유가 없는 건 아니었지만 두 부부가 어린애와 함께 오순도순 살아가는데 그럴 필요는 없었다. 설사 그럴 필요가 있더라도 마키코는 하스에를 가정부로 쓰는 것을 역시 거절했을 것이다. 마키코의 그런 기분을 전혀 모르는 건지 하스에는 지치지도 않고 몇 달에 한 번씩은 이런 식으로 모습을 나타냈다. 아, 잠깐 올라오세요. 상대가 억지로 웃는 얼굴을 하며 그대로 서 있으니 마키코는 어쩔 수 없이 올라오라고 했다. 하스에는 그 말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얼른 구두를 벗고 몸을 굽혀 마루 끝에 가지런히 벗어놓았다. 하스에는 거실에서 사치의 침실 쪽으로 기웃거리며 웃는 얼굴로 침대 곁으로 다가갔다. 그대로 놔둬요. 아휴, 네네. 알고 있습니다. 아이고, 어머나. 귀여워라. 벌써 말도 하지요? 네, 조금. 마키코는 스테레오의 스위치를 끄면서 말했다. 바로 그 음악은 아무리 생각해도 하스에 같은 여자들에겐 어울리지 않는다. 그래요. 아휴, 빠르기도 하지. 아직 돌 전인데. 여자아이들은 빠르니까요. 그야, 아기가 튼튼했으니까요. 나면서부터 말이에요. 하스에는 나면서부터라는 말을 늘 강조하듯 말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건 마키코가 그렇게 느꼈기 때문인지 몰라도 늘 마음에 걸렸다. 사실 마키코는 출산 후 한동안 원인을 알 수 없는 고열이 계속되어서 신생아의 시중을 들 수가 없었다. 만약에 악성 질환이라도 아기에게 감염되면 아기에게 몹시 위험한 일이었다. 생모보다도 먼저 이 아이의 시중을 들었다는 우월감이 이 사치해라는 여자의 머릿속에 뿌리 깊게 박혀있는 것 같아서 견딜 수 없었다. 본인은 무의식이라고 할지 몰라도 그런 기색이 있다는 건 마키코에게는 재미없는 일이다. 일당으로 고용한 단순한 자벽부에 지나지 않는데 말이다. 마키코는 태어난 걸음걸이로 거실로 돌아와 보온병에서 더운 물을 내서 홍차를 만들었다. 자, 이쪽으로 오세요. 아, 네. 네. 식기 전에 마셔요. 침대 위에 얼굴을 가까이 대고 아기의 자는 얼굴을 들여다보고 있는 하세에게 마키코는 짜증을 내듯 말했다. 어디서 어떤 생활을 하는 여자인지도 모른다. 어차피 살고 있는 곳도 여기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비위생적인 아파트일 것이다. 저렇게 얼굴을 가까이 갖다 대고 세균이라도 옮겨 놓으면 큰일이다. 하세는 그렇게 말하면서도 마키코의 말을 듣고 테이블 쪽으로 돌아왔다. 나뭇결이 아름다운 식탁 위에 장미를 그려넣은 찻잔이 우아한 향기를 내고 있다. 아이고, 어쩜 저렇게 귀여워요? 일어나면 장난이 말이 아니에요. 그래도 마음 놓고 놀게 해주셔야죠. 그게 가장 좋습니다. 아, 예. 차 들겠습니다. 하세는 의자에 반쯤 엉덩이를 걸치고 앉아 안정되지 못한 자세로 홍차를 입에 댔다. 나뭇잎 무늬가 있는 베이지색 벽에 걸린 레이스 달린 커튼 사이로 부드러운 아침 햇살이 들어오고 있다. 창 너머로 보이는 마당에는 잔디가 노랗게 변하기 시작했고 빨간 삽이 하나 한복판에 떨어져 있다. 하세는 눈부신 듯 주변을 둘러보고 자기 무릎에 시선을 떨어뜨렸다. 마디가 굵어진 손을 맞잡고 앉아 있는 그 손의 표정이 바로 그녀의 생활을 이야기하고 있다. 여자의 손가락이란 개 꼬리처럼 정직하다. 마끼코는 이 순간 하세가 생각하고 있는 걸 거울 보듯 뚜렷이 알 수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가난한 생활과 마끼코의 부유한 환경을 싫든 좋든 비교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도대체 이 여자는 어떤 인생을 살아왔을까? 한 번 결혼해서 남편과 사별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다. 어린애도 있다는 것 같은 얘기였는데. 이제 마끼코의 어머니만큼의 나이는 됐을 텐데 여전히 하루하루 힘겨운 살림을 꾸려나가고 있겠지. 그런 여자의 눈으로 본 마끼코의 생활은 어떻게 비춰질까? 아무리 얌전한 얼굴을 하고 있어도 어떤 사심을 품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 오늘도 무슨 요구를 하러 찾아온 게 아닐까? 마끼코는 겉으로는 양가의 젊은 아가씨처럼 고상한 차림으로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가시도 친 두더지처럼 경계의 마음으로 똘똘 뭉쳐있었다. 무슨 용건이라도 있어요? 상대가 아무리 기다려도 말문을 열지 않자 마끼코가 먼저 물었다. 하스엔은 무릎 위에 손수건을 접었다 폈다 하면서 얼굴을 들었다. 아휴 아니요 별로 그냥 근처에 왔었기 때문에 사체에도 많이 예뻐졌을 거란 생각이 들어서요. 아휴 정말 몰라볼 만큼 컸어요. 아휴 내가 시중을 들 때는 우유를 잘 못 바라먹어서 먹이는데도 힘이 들었는데요. 또다시 갓 나왔을 때의 이야기다. 마끼코는 눈살을 찌푸리고 불쾌한 빛을 나타냈다. 어차피 이런 여자들은 이쪽의 섬세한 마음은 알 길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면서도. 틀림없이 한때는 정말 친부모처럼 수발을 들어줬던 게 맞다. 그러나 지금 생각을 해보면 그것도 어딘가 속셈이 있어서 그랬던 것 같은 생각이 든다. 갓 태어났을 때의 이야기를 언제까지 이렇게 은혜를 베푼듯이 얘기할 거란 말인가. 서비스에 맞는 사례는 퇴원할 때 분명히 했는데 말이다. 혹시 당시 과분한 사례를 받아서 다시 한번 좋은 단맛을 보려고 찾아온 건 아닐까? 앞으로는 사모님 혼자서는 힘드실 거예요. 아, 네. 누구 좋은 사람이 있으면 좋을 텐데. 마끼코는 일부러 입가에 미소를 띠며 마음에도 없는 말을 꺼내보았다. 상대방의 속셈을 잘 알면서도 한번 놀려주고 싶은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하스엔은 마끼코의 안색을 살피듯 눈을 가만히 치켰떴다. 아유, 그야. 댁 같으면 얼마든지 좋은 사람이. 요즘은 가정부를 하려는 사람이 통 없어요. 어머, 그래요? 그러면요, 제가 지금 걸려있는 일이 끝나면은 그러니까 한 달쯤만 좀 기다려주신다면은 상대는 생각했던 대로 미끼에 덤벼들려고 했다. 거기까지만 알면 이제 그 이야기는 끝난 셈이다. 마끼코는 갑자기 사람이 변한 것처럼 똑똑히 말했다. 어, 아니에요. 지금 이 상태로 좋아요. 사체에는 일손이 필요 없는 아이예요. 집안에 다른 사람이 들어오는 거 난 싫어요. 하스엔은 어깨에 힘이 빠진 듯 아래만 보며 무릎 위에 손수건을 또 접었다 폈다 했다. 계급의식이라고 하면 조금 거창할지 모른다. 그러나 마끼코는 그런 감정을 자기 마음속에 갖고 있다는 걸 부정하지 않았다.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축복받은 인생을 약속받은 사람과 반대로 아무리 버둥거려도 그저 그런 대로의 처세밖에 할 수 없는 사람. 그런 두 그룹이 있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었다. 이 집에 100평 정도의 대지만 하더라도 시가로 엄청난 금액이 될 것이다. 마끼코는 아무런 노고도 없이 마치 하늘에서 떨어진 것처럼 그것을 부모로부터 물려받았지만 하스에와 같은 여자는 일생동안 어떤 노력을 하더라도 그 10분의 1조차 손에 넣을 수 없을 것이다. 어쩔 수 없는 일이다. 태어나면서부터 그런 약속이 돼 있는 것이다. 마끼코는 어떤 신의 장난인지 좋은 집에 태어나 좋은 집의 아가씨로 성장했다. 아무런 불편함도 없는 반생이었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지금 옆방에서 자고 있는 사치에도 반드시 그런 인생을 걸어갈 것이다. 그러나 그 바깥쪽에는 축복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 그런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지 마끼코에게는 불투명 유리의 저쪽을 보는 것처럼 알 수 없는 것들이었다. 다만 상상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들이 자기를 부러워하고 있다는 것. 아마도 미움에 가까울 정도로 선망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스에 대한 기분 나쁜 감정도 다분히 그런데 기인하고 있다고 마키코는 생각했다. 이렇게 마주 앉아 있어도 두 사람은 서로 얘기할 공통된 화제가 전혀 없었다. 하스에는 홍차를 마시며 옆방 쪽으로 고개를 돌리고 있었다. 아직도 병원에서 일하고 있어요? 어색한 분위기를 해소해 보려는 듯이 마키코가 물었다. 아휴, 아니요. 병원에는 이제 안 나가요. 병원 일은 힘이 들어서요. 그래요? 그럼? 가정부협회에 등록을 했죠. 이쪽 일은 선택할 수도 있고 몸이 힘들 때는 쉴 수도 있으니까요. 그거 괜찮군요. 마키코는 표정 없이 말했다. 벌써 11시가 가까웠다. 갑자기 옆방의 침대에서 아이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사치에는 잠에서 깨면 항상 뜻도 없는 소리를 지르며 엄마를 불렀다. 아휴, 깼군요. 기저귀가 젖었을 텐데. 하스에는 거실의 어색한 분위기를 피하기라도 하듯 아기의 소리와 함께 일어나 침대 쪽으로 걸어갔다. 내버려 둔다면 마치 자기가 아이 엄마이냥 기저귀를 갈 태세였다. 마키코는 그것을 누르듯 힘있게 자리를 차고 일어났다. 그 바람에 의자가 쓰러져서 뒤에 있던 유리문에 부딪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른 걸음으로 침대 곁으로 가서 하스에이를 일부러 무시하는 것처럼 베드 써클 속에 얼굴을 파묻고 어머, 눈 떴네. 배고프지? 그래서 어, 어? 하면서 엄마를 불렀구나. 자, 맘마 먹자. 벌써 시간이 이렇게 지났네. 하며 사치에게 말했다. 아기는 엄마의 얼굴을 알아보고 발버둥을 치면서 마, 마, 또 힘차게 소리를 냈다. 아이고, 예쁜 것. 하스에는 마키코의 뒤에서 들여다보며 말했다. 입술을 쪽쪽 빨고 있네요. 배가 고픈 모양이에요. 사모님은 우유를 타주세요. 기저귀는 제가 갈아 드릴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마키코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퉁명스러운 목소리로 말하고 하스에이의 손을 가로막았다. 아, 이러니까 내가 못 견디지. 어린애를 기른다는 것은 언제나 즐거운 일은 아니겠지만 그것은 적어도 어머니의 특권이다. 남이 이래라 저래라 할 성질의 것이 아니란 말이다. 아휴, 사모님. 기저귀는 산 걸 쓰세요? 네? 기저귀 때문에 이 엉덩이가 온통 짓물렀어요. 그 헌 잠옷으로 기저귀를 만들면은요. 요즘 그런 거 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 예. 그렇죠. 역시 이 여자는 이 집에서 일을 하고 싶은 거다. 병원 자벽부나 가정부 일이 힘들어지니 어떻게 해서든 유복한 가정에 들어가서 쉽게 할 수 있는 일을 찾고 있는 거다. 혜택받지 못한 인간이 혜택받은 분위기를 맛보고 싶다면 그것밖엔 방법이 없으니까. 이런 집이라면 일도 수월할 거고 주인도 잔소리가 그렇게 심하진 않을 거다. 월급도 결코 적지 않을 거고 식사도 집안에서 차린 성찬에 남은 것쯤은 입에 댈 수 있다. 그래, 가정부 생활을 한다면 이런 집이 제일이다. 마키코 역시 그런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열심히 자기를 광고하고 있는 것이다. 천만에 이런 여자를 가정부로 쓰는 건 절대 사절이다. 언제까지나 사치에가 태어났을 때의 일을 말하면서 큰 소리를 한다면 그건 견딜 수 없다. 이렇게 버릇없는 여자한테 사치에 수발을 들게 할 생각은 전혀 없으니까. 하스에는 운동 부족인 개가 주인으로부터 산책의 신호를 기다리듯 뭐든지 말이 떨어지면 곧 뛰어나갈 듯 기다리고 있었다. 마키코는 그런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듯 냉담하게 무시하고 재빨리 기저귀를 갈아채우고 거실로 나와 우유를 타기 시작했다. 아휴 사모님, 모유는 결국 안 되셨군요. 열이 심했었잖아요. 젖 안 나오는 주사 맞은 거 알고 있었잖아요? 아휴 참, 그랬죠. 아휴 사실은 모유가 튼튼한 아기를 기를 수 있으니까. 그렇지도 않아요. 요새는 분유가 얼마나 좋아졌는데요. 그래도 지치지 않았는지 마키코가 분유를 타는 동안 재빨리 옆방으로 가서 맘대로 사치에를 안아들었다. 아휴 사치에 아가씨, 아줌마를 기억하고 있을까요? 응? 그래 그래 그래, 맘마가 더 좋다고. 어르면서 테이블 쪽으로 데리고 왔다. 마치코는 관자놀이에 경련이 일어났다. 거친 동작으로 분유를 타고 나더니 하세의 손에서 빼앗듯이 어린 애를 낚아챘다. 마치코는 제법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표시한 셈이었는데도 상대방은 원래가 무신경해서 그런지 아니면 마음에 안 드는 건 도대체 느끼지도 말자는 주의인 건지 마치 캥거루처럼 두 손을 가슴 앞에 내리고 실론을 뜨고 아기의 얼굴에 정신이 팔려 있다. 어린애가 좋은 것은 틀림없을 테지 그것만은 인정해도 좋다. 아니, 그렇지 않을지도 모른다. 이런 사람들은 인생을 단순한 공식으로 보고 있을 뿐이다. 어린애를 좋아한다는 태도만 보이면 부모의 마음이 누그러진다고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런 어리석은 방법으로 마키코를 저울질하고 있다. 혜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어디까지가 본심이고 어디까지가 아첨인지를 도무지 알 수가 없다. 이때 현관 쪽에서 따르릉 하고 전화벨이 울렸다. 하스에가 손을 내밀어 사치에와 우유병을 받으려고 했다. 괜찮아요. 마키코가 혐오감보다는 공포에 가까운 감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아무런 까닭도 없이 거실에 하스에와 사치에를 남겨두고 가는 것이 두려웠다.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것만 같아서. 마키코가 사치에를 안은 채 전화를 받았다. 놀라운 일은 하스에가 어슬렁어슬렁 그 뒤를 따라와서 마키코가 전화를 받으며 부자유스러운 동작으로 우유를 먹이고 있는 꼴을 복도 한구석에 서서 지켜보고 있는 것이다. 정말 염치도 없이 따라왔어. 도대체 여기가 누구 집인데? 손님에게는 손님으로서의 도리가 있다. 그런 것도 지키지 못하면서. 아니, 알기야 하겠지만. 어쩌다가 시중 한 번 들었던 아기가 있다고 마치 자기 집처럼 마음대로 돌아다니면서. 전화는 은행에서 온 것으로 입금된 사실을 알려주었다. 알겠습니다. 126만 8천엔이죠? 마키코는 전화기에 그렇게 대답하면서 문득 차가운 것을 느꼈다. 하스에는 전화의 이야기에도 백수십만엔이라는 큰 금액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 같기도 했다. 도대체 이 여자의 속셈은 무엇일까? 전화가 끝났을 때에는 사치에는 벌써 우유를 다 먹고 있었다. 식사가 끝나면 사치에는 언제나 카펫을 깐 어린애방에서 장난감을 던지며 놀게 돼 있는데 여기서 마키코가 어린애를 내려놓으면 하스에가 또 무슨 참견을 하려 들지 모른다. 마키코는 사치에 등을 바로 하고 트림을 하게 한 다음에도 그대로 보물이라도 지키고 있듯이 꼭 잡고 무릎 위에 앉히고 있었다. 하스에는 그 옆에서 떨어지질 않고 겨드랑 냄새를 피우며 아기의 눈이 예쁘다는 등 볼이 귀엽다는 등 하면서 들여다보고 있었다. 마키코는 이대로 몇 분이 더 지나면 히스테리가 폭발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아무리 언짢은 얼굴을 해도 상대는 알아차리려고 하지도 않는다. 아무 볼일도 없으면서 달라붙듯 이렇게 집에 버티고 있는 것이 영 기분이 나쁘다. 생각다 못해 마키코가 말했다. 지금부터 볼일이 있어요. 특별히 다른 볼일이 있으신 게 아니면 이렇게 말을 꺼내는 순간 상대가 갑자기 그 정체를 나타내고 악마로 변신을 하는 게 아닐까 하는 터무니없는 불안까지 느껴졌다. 뭐 절대로 그런 이변이 일어날 리는 없지만 말이다. 하스에는 시계를 쳐다보았다. 아휴 어머나 죄송합니다. 사치애가 너무 귀여워서 이렇게 오래 있었네요. 네 시간이 넉넉할 때면 좋았겠지만요. 이렇게 말하면서도 마키코는 아무 상관없는 여자의 태도 때문에 거짓말까지 해가며 변명을 해야 하는 자신이 한탄스러웠다. 그럼 사치애 안녕 하스에는 뜻밖의 선뜻 일어나더니 손을 내밀어 사치애의 손을 잡았다. 마키코는 마키코는 마치 자기 자신의 등골을 뱀이 기어가는 듯 오한을 느꼈지만 이제 상대가 돌아가는 참이니까 하는 마음으로 한과하려 들지는 않았다. 하스에는 굽실 머리를 숙이고 다시 한번 사치애에게 손을 흔들고 문을 닫았다. 아까부터 떠돌고 있던 땀에 젖은 냄새가 비로소 사라졌다. 하스애가 돌아간 다음 마키코는 어린이 방에 사치애를 앉혀놓고 거실의 소파에 몸을 내던졌다. 가슴이 떨려서 견딜 수 없다. 그 여자 뭘 하러 왔던 걸까? 그런 의문이 풀리지 않고 머릿속에 남아있었다. 근처에 왔다가 잠깐 들렀다고 말했지만 아침 10시는 가까운 곳에 볼 일이 있어서 왔던 김에 남의 집에 가볍게 방문할 그런 시간이 아니다. 역시 가정부로 일하게 해달라고 부탁하러 왔던 것일까? 그것만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뭔가가 마키코의 마음속에 응어리지고 있었다. 아무 생각 없이 테이블 위에 신문을 펼치니 조금 아까 읽던 유괴사건 기사가 눈에 비쳤다. 마키코의 얼굴이 흐려졌다. 아, 설마 그 사람이? 저런 사람들은 절박한 경우를 당하면 무슨 짓을 할지 알 수 없다. 사치에게 낯을 익히려고 한 것은 그 준비 때문일지도 모른다. 그러고 보면 은행에서 온 전화에도 묘하게 귀를 솔깃해하고 있었는데. 간자키 하스에를 만날 때마다 짓눌러오는 공포감은 마키코가 직감적으로 그녀의 의심스러운 마음을 간파하고 있기 때문이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 직감이 적중하는 것 같았다. 둔탁한 하늘 밑에 검은 강물이 흐르고 있었다. 이쪽 기슬계는 낯익은 얼굴이 많이 있었다. 여자들은 모두 웅가로나 지방시에 화려한 의상을 입고 있다. 모두 저쪽 기슬계를 향해서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검은 강물은 높게 낮게 파도를 치면서 흐르고 그 사이로 저쪽 기슬계에 있는 사람들의 무리가 보였다. 사치에의 모습도 있었다. 간자키 하스에가 사치에를 안고 종이처럼 무표정한 얼굴로 서 있었다. 그 주위에는 저쪽 기슬계 사람들이 떠들고 있었다. 언제나 개를 데리고 옆 광장에 서 있는 여자의 얼굴도 보였다. 친정아버지 집에서 물건을 훔치고 쫓겨난 가정부의 얼굴도 있었다. 마키코는 저쪽 기슬계를 향해서 필사적으로 돈다발을 던진다. 돈은 팔랑팔랑 하늘로 날아올라가 검은 물 위로 떨어져 흘러간다. 꿈을 꾸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다. 눈만 뜨면 그것으로 끝난다. 그러나 조금 더 꿈을 꾸고 싶다는 생각이 뇌 속에 깨어있는 한구석에 있었다. 그렇게 하면 하스에의 속셈을 알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런 판단이 어렴풋한 의식 속에 남아있었다. 그때 갑자기 부엌 뒷문 쪽에 벨이 울렸다. 마키코는 꿈에서 깨어났다. 사치에를 낮잠 재운 다음 마키코도 소파 위에서 졸았던 모양이다. 네, 나가요. 큰 소리로 대답을 하며 침대를 들여다보니 사치에는 손가락을 빨며 소음처럼 잠들어 있다. 문으로 가며 마키코는 하스에가 아닐까 하는 생각에 가슴이 조금 두근거렸다. 맥락도 없는 꿈의 인상이 머릿속 어딘가에 남아있었다. 벨이 다시 한 번 울렸다. 마키코는 도어 체인을 걸어둔 채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하스에는 아니었다. 회색 양복을 입은 퉁명스럽게 생긴 남자가 서있었다. 누구세요? 경찰서에서 왔습니다. 남자는 안주머니에서 검은 경찰 수첩을 꺼내 보였다. 경, 경찰에서 오셨어요? 네. 간자키 하스에가 돌아간 다음부터 줄곧 불길한 생각에 사로잡혀 이상한 꿈까지 꾸고 말았다. 경찰이란 소리를 듣고 다시 한 번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다. 무슨 일이에요? 도어 체인을 풀고 남자를 문 안으로 들어오게 했다. 사모님이시죠? 네. 웃기다, 마키코 씨죠? 네. 마키코는 긴장된 표정으로 사복 형사를 노려보았다. 간자키 하스에를 알고 계십니까? 네. 막연하게 느끼고 있던 불안은 역시 적중했다. 형사는 하스에의 일로 찾아온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형사가 이 집을 찾아올 까닭이 없다. 하스에가 뭔가 좋지 않은 일이라도 했단 말인가? 어떤 관계십니까? 형사는 건축 잡지에 화보를 오려낸 것 같은 우아한 주방을 버릇없이 훑어보면서 말했다. 저 1년쯤 전에 제가 S병원에서 어린애를 출산했어요. 그때 그분이 간자키라는 그분이 병원에서 일하고 있어서 저도 신세를 졌어요. 그것뿐입니까? 네. 퇴원하신 뒤에는요? 퇴원한 뒤에도 몇 번인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만. 그건 왜죠? 글쎄요. 그게... 도쿄에는 아는 사람도 없고 친하게 지내는 집은 댁뿐이라고. 간자키 씨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달갑지는 않은 일이다. 아니, 본인이 그런 건 아닙니다만. 하지만 그렇게 절친한 사이는 절대 아니에요. 정말 병원에서 겨우 10일 정도 신세를 진 것뿐이거든요. 간자키 씨는 제 집에서 가정부라도 하고 싶은 눈치였지만요. 그렇지만 고용하지는 않으셨군요. 네, 안 했어요. 저희들은 식구도 단촐해서 분명히 거절했습니다. 그런 관계뿐입니까? 네. 근데 간자키 씨가 무슨 일을... 그러나 형사는 그 말엔 대답도 않고 덮어 씌우듯 말했다. 최근 여기에 온 건 언제였나요? 오늘 오전에 왔었어요. 네? 정말입니까? 형사의 얼굴이 갑자기 긴장하는 것이 느껴졌다. 몇 시쯤입니까? 열 시경이었어요? 언제 돌아갔습니까? 한 시간 정도 앉아있다가요. 음, 열한 시경이군요. 그래서 어디로 간다고 합니까? 그건 모르겠어요. 어디로 간다든가 그런 말을 안 하든가요. 아니요. 뭔가 이상한 점은? 특별히 그런 건 없었어요. 잘 생각해 주십시오, 사모님. 이 집을 나간 다음에 어디로 간다든가 뭔가 그런 뜻을 비치거나 뭐 그런 말은 없었습니까? 마키코는 잘 생각해 봤지만 마음에 잡히는 점은 하나도 없었다. 없어요. 다만 우리 사치해를 귀엽다고 하면서 음, 악인은 무사하군요. 형사의 말을 듣고 마키코는 갑자기 심장이 멎는 것처럼 놀랐다. 네. 그렇게 대답을 하면서도 호질갑스럽게 침대 곁으로 달려가 확인을 했다. 사치해는 조금 전에 본 같은 자세로 편안히 자고 있었다. 볼의 감촉도 따뜻하다. 마키코는 형사에게로 돌아왔다. 아, 아무 일 없어요. 그대로 자고 있어요. 형사는 마키코를 놀라게 한 걸 미안하게 생각하는 것 같았다. 네, 그런 사람들은 같은 짓을 되풀이하는 경우가 있어서요. 간자키아스에는 돈을 구워달라거나 그런 말은 안 했습니까? 아니요. 어떤 복장을 하고 있던가요? 나팔꽃 넝쿨 무늬가 있는 엷은 원피스를 입고 보라색 구두에 검정색 손가방을 들고요. 아, 근데 저 간자키 씨가 무슨... 잠깐 전화를 좀 빌려주세요. 아, 네네. 죄송합니다만 현관 쪽으로 오셔야 해요. 예, 죄송합니다. 형사는 현관의 복도에 앉아서 전화 다이얼을 돌렸다. 관할 경찰서를 부르는 모양이었다. 여보세요? 어, 그래. 간자키는 우키다 가스이코 씨 댁에 들렸어. 어, 그게 오늘 오전 10시. 어, 1시간쯤. 이쪽 사모님하고 잡담을 하다가 돌아갔대. 사모님은 전혀 아는 바가 없다는 거야. 아, 아니. 행선지도 모를 뿐 아니라 왜 간자키가 여기에 왔는지... 어, 아마 멀리 도망가기 위해서 돈을 요구하려고 한 것 같은데 말을 못 꺼내고 그대로 돌아간 것 같아. 음, 복장은 나팔꽃 넝쿨 무늬가 있는 엷은 원피스, 보라색 구두에 검정색 손가방. 용의자가 이틀 전에 집을 나갔을 때하고 같은 복장이야. 어, 그래. 자살을 할지도 모르지. 마키코는 굳은 자세로 형사의 전화를 듣고 있었다. 멀리 도망간다. 용의자. 자살. 모든 것이 신문이나 잡지 속에서나 볼 수도 있는 마키코의 생활과는 전혀 인연이 없는 말들 뿐이다. 형사가 전화기를 놓기만 기다렸다. 간자키 씨가 무슨 살인 용의입니다. 네? 누구를? 왜요? 아, 간자키 하세의 가족에 대해 알고 계시겠죠? 아니요. 전혀 몰라요. 남편하고 사별하고 계속 혼자 지냈다는 얘기만 들었어요. 아, 예. 딸이 하나 있었는데요. 음, 아주 뭐랄까, 경솔한 여자예요. 여기저기서 아무 남자나 만나고 버림받고 그래도 지치지 않고 또 남자한테 붙어있다가 버림받는 뭐 그런 여자요. 네? 하세가 그 딸이 낳은 어린애를 죽인 거예요. 그 딸이 다른 사건으로 체포됐을 때 자백을 했어요. 어머니가 아기를 죽인 모양이라고 말입니다. 간자키 하세의 아파트 마당 한구석을 파보니까 하, 비닐봉지 애들은 갓난아기의 뼈가 나왔어요. 하세는 딸이 엊그제 오사카에서 체포된 걸 알고 그대로 집을 나가서 행방을 감추고 말았고요. 그런데 오늘 이 집에 나타났던 겁니다. 알 수 없는 공포가 또다시 마키코의 가슴 속에 솟아올랐다. 갓난아기를 죽인 일이 있는 여자가 조금 아까 바로 사치해를 안고 있었다. 그런 여자는 이 세상의 모든 아기가 미워져서 만약에 마키코가 잠깐이라도 눈을 뗐으면 우리 사치해도 그렇게 생글생글 웃으며 그 기회를 노리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형사는 계속했다. 딸은요, 배가 불러서 어머니 아파트로 돌아와서 아버지도 없는 어린애를 낳았고 그 다음 날 다시 집을 나갔어요. 뭐, 늙은 하세의 로서는 기를 능력도 없고 길렀다고 하더라도 별 볼일 없다고 생각한 모양이죠. 그래서 죽인 겁니다. 아, 작년 가을의 일이에요. 뭐라구요? 마키코는 속으로 소리를 질렀다. 뭐가 생각나신 일이라도? 아니요, 없습니다. 저... 네, 뭡니까? 마키코는 그 일을 형사에게 물어보기가 두려웠다. 그러나 물어보지 않을 수 없었다. 그 피살된 어린애는 남자아이였습니까? 아니요, 여자아이였습니다. 작년 가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 작년 10월 7일경이었습니다. 태어난 게 바로 그날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뭐 혹시 아는 거라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마키코는 서 있는 것이 힘들 정도로 어지러웠다. 그럼 나중에 다시 찾아뵐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고맙습니다. 여러 가지로 고맙습니다. 만일 간자키가 다시 찾아오면 꼭 연락을 주십시오. 형사가 돌아가기가 무섭게 마키코는 어린애 방으로 돌아갔다. 부드러운 오후의 햇볕 속에 지옥이 입을 열고 있었다. 정신이 들고 보니까 사치에의 얼굴은 어딘지 간자키 하스에를 닮았다. 그러고 보니까 위급 상황에서 간자키 하스에가 여기를 찾아온 이유도 이해할 수 있었다. 불가사의한 철면피 같은 행동도 이해가 된다. 사치의 생일은 10월 8일 간자키 하스에 아파트 마당에서 발굴된 뼈가 바로 마키코가 마키코가 피를 나눈 그 악이 아니었을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럴 수 있는 기회는 있었다. 혜택을 받지 못한 측의 인간이 이쪽으로 숨어 들어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가늘게 열려 있었던 것이 아닐까 침대 속에선 그 혜택을 받은 배당을 걸식이라도 하듯 그 손님이 손가락을 빨며 편안하게 잠들어 있다. 네 제가 어젯밤에 이 단편을 읽었는데요. 읽고 나서 너무 끔찍해가지고 그렇지만 끔찍한 건 끔찍한 거고 이거를 만약에 AI가 재미로 그러니까 왜 추리소설이라는 건 어떤 반전 혹은 놀라움 막 이런 것들이 재미를 측정하는 척도잖아요. 그렇게만 놓고 보면 재밌는 소설이 분명해서 낭독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어떤 사건도 떠오르기는 했었는데요. 소설은 소설일 뿐이고 네 그렇습니다. 긴 얘기 재미없죠? 바로 물러가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